구의학 성경 1246면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별세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네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례 강변에 선이네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있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 저 그 순양이 서쪽과 부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한 대로 향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활 때 한유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민에 두루다니돼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을 가진 순양고 내가 본 강 때가 온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 세계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저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때리고 짚어봤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해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용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둥 중에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더 스스로 나포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송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차위를 향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 한 고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고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송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고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송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한 교육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교육이 너무도 치밀하기 때문에 그 치밀한 하나님의 교육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순냥과 순념소의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기는 언젠가 하면 벨사살왕 3년 즉 바벨론 제국시대 때 이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네라 그때 앞으로 나타날 메데와 바사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그 치밀함에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이야 한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환상에 대한 해석을 보면 두 뿔 가진 순냥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메데와 바사 제국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뿔 가진 순냥을 쫓는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즉 본문은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멸망 후 근동에 지배권을 놓고 벌어질 열강별의 타툼을 환상으로 묘사한 것이에요 현저한 뿔을 가진 순냥소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데 결국 그 제국은 네 왕국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 이 빌립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왕이었고 안토고니우스, 안토고니우스라는 사람은 소아시아 그리고 셀루쿠스 1세는 시리아와 바벨론 그리고 포톨레미 1세는 이집트 이렇게 하면서 그 그리스 제국이 사분된다 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예언하고 있어요 제가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숫염소가 숫으로 심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뿔이 꺾였다는 거죠 그 대신에 현잔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낳더라 뿔이 넷이 솟아오르는데 하늘 사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해서 낳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련의 연환상과 세계사의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밀하심에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만 그렇습니까? 한 개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심도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데 극히 작은 예를 제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2003년도에 이전에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청빙을 받아서 15년 동안 사역하였던 선교사의 일을 정리하고 귀국을 했어요 그때가 2003년 11월 달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1년이 좀 지난 다음에 2005년 교우들과 더불어 이지트 이스라엘 요로단 성지 순례를 다녀 떠났습니다 새벽에 카이로 공항에 도착했는데 카이로 공항을 선회하는 비행기 아래에 전개되는 카이로의 밤 풍경이 너무나 정교했어요 저희들이 터키 항공을 타고 갔는데 터키 항공이 카이로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12시 새벽 1시 그 시간이 됩니다 비행기 옆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내려다보면서 15년 동안의 그 감회에 젖었습니다 인생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35살에서 50살까지의 젊음을 바친 곳이니까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에 와 닿는 바가 많겠어요 같이 갔던 장모님이 저를 보면서 느낌이 많으시죠? 이렇게 무난할 정도로 아마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내려다보면서 감회에 젖었습니다 입국을 할 때 다른 순례객들은 다 통과되었는데 나는 통과하지 못했어요 공항관리는 나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로 거쳐서 국화안전기획부 요원실로 저를 안내를 했습니다 이 일의 진행 과정을 보니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바깥에 기다리는 동행한 순례객들에게 먼저 이동하라 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국가안전기획부 요원실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요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나와 관련된 내용의 팩스만 드룩드룩 거리면서 계속 쌓여만 갔어요 그렇게 어리석해 보이던 이스트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언제 조사를 했는지 나에 대한 기록이 수북이 쌓이더라고요 소유를 검토한 요원은 저를 바로 추방했습니다 저는 경찰 장교의 안내를 받아서 공학 입국장에서 출국장으로 이동해서 이스탄불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 전체 과정이 아마 5시간 아니면 6시간 정도 경과했을 것입니다 저희 여권은 저는 손해도 대보지 못하고 노란 봉투에 넣어서 비행기 성무원에게 건네주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비행기 맨 뒤에 앉아서 그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강제 추방된 사연은 무엇인가 하면 이슬람 국가인 이스트에서 선교사로서 예비당을 건축한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비당 가위로 신도시인 까다미아라는 곳에 800스키어미터의 대지를 구입했고 그 당시 우리 여기도 계시는 우리 삼성물산지사의 도움으로 건축 설계도를 작성해서 정부로부터 일반 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제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그 대지를 산 사람도 저고 건축 설계대 주인도 저고 다 제 이름으로 되었어요 저는 기공예배를 드리고 한국교회 청빙을 받아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다 기공예배를 드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전체 돈은 아니지만은 일부분의 돈을 준비해놓고 저는 부름을 받아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예비당이란 사실이 발각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발각된 이유는 뭐냐면은 YM이란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YM이란 선교단체가 그 성경건축을 하는 그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은 공사를 하고 있고 1층 뼈대만 세웠는데 1층에서 찬양을 부르고 손을 맞이 잡고 통성 기도를 하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 또 찬양을 부르고 손을 맞이 잡고 통성 기도하고 그러니까 공사하던 20사람들이 이 건물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다 고발을 하고 경찰에 고발하고 그 이로 인해서 그 건축물은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공사를 못하고 머물렀고 나중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 건물은 예비당이라 하는 것이 발각이 됐고 그리고 저의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짧은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교육이 치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역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국에 머물면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생각이 더욱 선명하게 뚜렷하고 간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만일 갈대 없이 이 뒤에서 추방되었다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한국교회 청병을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에 다행이지 만일 청처가 없었다면 가족들을 데리고 이 신세가 내 신세가 얼마나 그 신세가 철흥했을까 이런 생각을 그동안에 많이 잊었고 마음에 담았던 생각이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현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방황하고 배회하는 우리 동료 선교사들 보면서 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코로나 때문에 저렇게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별 생각이 다 들면서 하나님의 치밀하심을 정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0편 139편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1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편 139편 13절입니다 14절 내가 죽게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치밀했으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지 하루도 되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생각이 많다 그 생각이 치밀하단 말이거든 그 생각이 대단하단 말씀 이런 고백이 10편 139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심이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그 교육이 치밀하다 하는 것을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느끼게 될 것으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바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할 바가 없어요 우리보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육을 치밀하게 전개하신다 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역사만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삶에도 지극히 놀라운 사실로 치밀하게 우리를 탓을란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과 담대함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이 본 환상 두 번째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이 오래전 제국 때의 일이었는데 그 일들이 제국에 이어서 이 역사 속에 실현되는 것을 보고 저들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옥삭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치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실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역사만이 그럴까 우리 개인의 삶도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치밀한 교육 속에서 이끌어져 왔음을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편 139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도 치밀하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사실을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마음속에 담고 담대함을 얻어서 담대함과 여유로움과 기쁨 가운데 오늘 이 차례에 일어서는 새벽이 되도록 운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번째 황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그가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철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황금이 약속이 되어서 주님이 연락하시고 주님이 위대함을 그 삶에 경험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곡을 걷는 다음에 한 고비를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눈을 감고 저희들이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사손들의 얼굴을 떠오르고 그 이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그리고 타지에 직장관계로 사업관계로 그리고 학문하는 일로 부모의 슬아를 떠나서 흩어진 사손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나간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출산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잉태의 축복과 결혼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12월 3일 오늘이 대학 수학능력 시험 공부하는 시험을 보는 날인데 이 날 마음을 조미면서 이 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실한 당신의 아들과 딸도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첫 교시부터 마지막 교시 다시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개입하시고 교시마다 문학마다 감옥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느긋하게 담대함으로 기쁜 가운데 모든 시험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의 아들과 딸들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를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거렴 가운데 내밀한 교제가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심령 속에 좌절과 울과 낙담과 서글픔과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깨뜨려 버리고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소망과 기쁨과 확신과 담대함과 그런 놀란 은혜 가운데 마음마음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육신 또한 회복되어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분년이 분년이 일어나는 큰 은혜를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날씨는 춥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안고 이곳에 나온 우리 모든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막힌 놀라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머무름 하나님 앞에 머무름의 큰 기쁨을 마음껏 즐기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24시간 풍분초초 살아가면서 우리 교우들이 다 체험하도록 그래서 감사가 오르지고 감탄이 오르지는 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돌려옵나이다 아멘